아산 철학관 이우재 명미연구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이우재 명미연구소는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삶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어려움을 현명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사주 궁합 장명 문세 사주명 미학 강의 등 어떠한 문제나 고민이든지 가슴 답답하고 궁금하셨던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며 행복을 향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